와 진짜 역대급이다. 발렌시아가 패션쇼 아니야? 아방가르드? 오빠가 야 너 사인 받아놔야겠다 라고 할 것 같아요. 음... 바스터 피스? 와 이거 하이킥보다 신박한데? 네? 네? 아... 아니 그렇지 않아요. 저의 애기들은 야 너 진짜 잘했다 시원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. 아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야겠다. 아 연애하고 싶다. 몇 살인고? 15살이요. 그림 같다. 와 쩐다. 특별하다 대단하다라고 할 것 같아요. 와 힙하다. 이것이 고든 래퍼 인가라고 하지 않을까요? 스웨이! 와... 잠깐만... 잠깐만... 슈이이이ㅇ... 아... 아께였냐. 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